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? 요즘 들어서 계속 레브액션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또 처음으로 또 제가 또 뭐랄까 주문을 했는데 왔어요 한 2년 만에 아마 레브액션 신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또 실탄을 비교 한번 해 볼게요 레브액션 중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탄을 사용하는 레브액션이 있나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만져본 레브액션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할게요 이건 22 롱라이플이고요 그 다음 이건 22 매그넘 이거는 현재 쏘아 봤고 지금 현재 쏘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요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마 요거 22 매그넘 레브액션 쏘러 갈 확률이 많아요 비가 안 올 경우 그 다음에 이건 38 스페셜 이고요 이건 357 매그넘 그러니까 357 매그넘 레브액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탄 2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38 스페셜이나 357 매그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소개하는 게 여기가 44 매그넘인데 요거 44 매그넘하고 요거 44 스페셜 요거 두 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5 롱콜트 지금 없어 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아마 택배가 올 거에요 오면 제가 다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03 인데 요거 이제 보통 그 소 그러니까 레브액션 소총기가 303 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냥하기 좋은 탄이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요거 요거 쏘아 봤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300 Savage 요거 지난번에 아마 소개 한번 했을 거에요 제가 샀다가 이게 탄이 너무 비싸 가지고 제가 그 소총이 있었는데 제가 경매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소총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사격도 한번 해보고 영상도 찍어볼까 싶었는데 이 탄이 너무 비싸요 지금 한 개에 한 발에 아마 한 3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아 탄도 지금 없지만 또 사서 해야 되니까 3달러가 넘으니까 한 발에 3달러 그래서 너무 비싸길래 팔아먹었어요 제가 쏘아 보지도 않고 요거는 또 308 인데 308은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그 브라우닝에서 만든 레브액션이 308 탄을 사용하더라구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4570 요거는 제가 요것도 제가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데 지금 보통 레브액션 소총은 보통 사냥하기 위해서 보통 2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30308 아니면 4570 300 Savage는 많이는 없는 거 같아요 잘 안 보여요 골동품이라서 그런지 오케이 자 이제 탄을 요렇게 비교해 봤고요 오늘 또 뭐 말이 좀 많았네요 그죠 요거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들어 온 거고요 브라질에서 만든 라시 R92C라는 거에요 44 매그넘이고 탄창에 열발장전 되요 튜브 탄창에 그 다음에 신품이고 730달러 플러스 텍스 면은 아마 약 한 800달러 채 안 될 거에요 그리고 이제 20 인치 배럴이고요 자 요건 일반 레브액션과 똑같아요 생긴 거는 근데 요게 지금 라시에서 만든 게 윈체스 마던 92 그러니까 레브액션 거고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커진다 같아요 이렇게 요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37.5 인치 그러니까 95.2cm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이는 20 인치 좀 전에 얘기했듯이 20 인치 그러니까 50.8cm 두 번이 조금 안되요 아 조금 더 되요 그 다음에 무게는 6 파운드 그러니까 2.7kg에요 탄창에는 아까 말했듯이 요거 열발장전 되고요 보면은 이게 신품이라 가지고 지금 오늘 직립을 했다가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내린 거거든요 요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게 아 요렇게 재내면 안되고 요렇게 여기다 집어넣거든요 요게 열발장전 된다니까 요거 요거 열발 이렇게 장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 사격해도 되고 아니 사냥해도 되고 뭐 방어용으로도 좋을 거 같고 왜냐면 열발이 장전 되니까 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요 방아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저도 이거 뭐 처음이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한번 방아쇠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부드러울지 먼저 대충 대충 한번 볼까요 얼마나 부드러울까 아마 약 3파운드 가까이 나올 거 같은데요 저는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보자고요 오케이 3파운드 10온스 1.66kg 방아쇠가 뭐 그렇게 부드럽진 않네요 3파운드 10온스 약 11온스 예 오케이 요정도는 괜찮을 거 같고 왜냐면 뭐 사냥을 아니 사격할때도 계속 연발로 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 같아요 일반 모델 모델 94 거의 같은 거 같아요 오 요게 오 요게 세이티도 있네요 세이티도 또 처음 보거든요 잠깐만 발사 오 이렇게 락이 딱 되네요 자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여기서 다 닫지만 때리지 않는 거 같아요 요게 때리는 건가 잠깐만 아 요게 세이티네요 지금 현재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게 세이티고 요게 안 닫히거든요 요 부분도 요렇게 제끼 볼까요 제끼면은 요렇게 닫거든요 요게 지금 파이어 같고 요렇게 하면 세이티네요 요 공간이 비잖아요 그죠 해물을 때리진 않네요 오 또 요건 또 처음 봤습니다 레베액션에 세이피티가 있는 거 오케이 자 오늘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라스에서 만든 R92C 44 매그넘 레베액션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